내가 봤을 때 숙례기 몇 개 했는데? 15개? 15개 15개 지금 이 친구가 닫혀가지고 원래 저희 배에서 제일 많이 압니다 이게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곳은 또 배드 황정이니까 아이 참 최우영숙이 형이 엊그제 또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달려가니까 그 난간에 막 다리가 걸려있더라고요 우당탕탕 저는 크게 다친 줄 알고 동사가 이렇게 너무 급격해가지고 내려갈 때 항상 당만 이렇게 잡고 내려갈 때 아 진짜 상처 한 개씩 있을 겁니다 나 미쳐가지고 또 여기 정강이에 배 타다가 별명이 갈대입니다 저희 배 갈대 찌어가지고 별이 보이더라고요 밤에 네 항상 진짜 배에서 봤어요 배에서 봤어요 오늘 피티봤잖아 아 진짜 피티봤어 나는 분연을 했으니까 그 당사님이 매일 자세 찍을 때 네 구명조끼 구슬 맞잖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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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